우리 김평께서는 디자인의 감각이나 이런 전문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보금자리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고 누구나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브랜드라고는 생각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 뉴홈이라는 저 단어는 출원이 좀 어려운 거예요. 브랜드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뉴홈이라는 게 새집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무슨 우리가 이제 무슨 세컨하우스라는 말도 하잖아. 그렇죠. 이게 별장이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뉴라는 말이 홈하고 둘이 붙는 것도 이름 자체로서의 그 브랜드의 법적인 부분들도 쉽지가 않을 텐데 저것을 무슨 이름으로 어떻게 쓰는 이름으로 쓸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게 아파트에 붙느냐 아니면 그냥 그 아파트 이름은 또 따로 들어가고 시행사 시공사가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뭔가 그 전체적인 좀 더 큰 바운더리의 이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우리 김평께서 보신 거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한글하고 영문하고 저 디자인을 보면 대학교 1학년쯤 들어온 애들 그 디자인과 애들이 로고시키면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삑찍 늘려가면서 이게 항상 글자에서 이제 어려운 게 이 W자하고 M자예요. W가 하고 M자가 두 개가 가로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 어우러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상대적으로 I자 같은 게 글자 가로폭이 좁기 때문에 I자가 좌우에 붙을 땐 글씨 공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뉴에서도 W가 있고 홈에는 M자가 있어요. M가 있죠. 그러니까 뉴에다가 저거를 하나는 직선으로 하고 하나는 사선을 만들면서 저것을 M자를 갖고 옆에다 저렇게 한 거예요. 하나는 W 이렇게 쓰고 뒤집어서 M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옆에는 E가 왔고 저쪽에는 오른쪽에 E가 있고 왼쪽에 O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사실은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그래요. 이거 뭐 하나가 이 포지티브가 들어가면서 남는 공간이거든요. 여백이죠. 그렇죠. 그 여백이 E, W랑 O, M하고는 지금 W, M을 뒤집어놨는데 그 좌우가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렇게 문제가 생길 부분을 생각하면 저런 W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저 W로 인해서 이게 정말 형편없이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. 저 그리고 O자하고 저 E자 보세요. 저런데 이렇게 중간을 또 이렇게 왜 끊어? 이유 없이 끊는 거. 잘 가독성도 떨어지고.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게 홈이 홈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호매로 읽히잖아요. 호매로 읽혀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독성이 떨어져서 읽히는데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있는데 이 중간에 왜 저 세미콜론이라고 그러나? 이거는 왜 들어갔지? 이해가 안 되죠. 저거는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왜 들어갔지? 저는 그래서 이게 모티브를 부적에서 따온 게 아닐까요? 부적에서 보면 글씨가 있고 주변에 막 눈이 들을지 원하잖아요. 너무 오바하시면 안 돼. 네 알겠습니다. 이걸 부적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뉴홈이라는 이름이 아마 제 추측이 거의 정확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얘네들이 디자인으로 등록을 했을 거예요.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뉴홈은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저런 이상한 이름을 누가 했겠습니까? 없는데 뉴홈이라는 거는 뉴도 그렇고 홈도 그렇고 너무 일반적이라서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가운데다 기호를 합치고 점을 찍어서 기호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아 전체를 묶어서. 네 이거 이거 뉴홈으로. 그리고 저쪽도. 그러니까 뉴홈 한글이 일단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을 디자인 등록을 똑같은 뉴홈이 누구한테 없다면 이것을 등록을 할 때 디자인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. 이름은 등록이 안 되도록. 그래서 점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고 저쪽에다 또 억지로 집어넣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평께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디자인이 영문에서 결정적인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글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 사람들의 실력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탐정단들이 나서서 누가 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. 이거 로고 이름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돈은 꽤 많이 들어가서 입찰을 또 67% 이따구로 받아가지고 또 내막이 뭔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 일이었는지를 꼭 누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건 전문가가 했다고 보기가 진짜 어려운 그런 로고입니다.